J.K. Birthday 기념 V LIVE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Make some noise 제가 사실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가사처럼 받으려 했냐면 저를 위해 해주시는 말들을 이용해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인스트를 구해왔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조금 정리를 해서 붙여가지고 곡을 하나 만들어볼까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곡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미와 우리들만의 어떤 여론 으잉? 창작의 고통 아미모의 소통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써줬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J.K를 다 아미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뒤에 만약에 봐보면 이런 또 이 느낌을 줄 수가 있지요. 이걸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성장일이 생각나는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그 컨트롤을 각각의 이렇게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날 당신이 나를 웃게 만드는 아미 원래 11시 한 10분 정도에 피곤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재밌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역시 재밌어. 나를 때 새로운...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워우! 내 생일! 누구야? 누구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내가 제일 먼저 축하해 주지 솔직히 아미 다음으로 그렇지! 생일 축하해! 사랑해! 함께 케이크 먹고 있다고?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다 한 게 몸에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너 누구야? 제크 케이크 휴대폰 놔두고 왔어 뭐야? 그리고 내가 케이크 파는 데가 없어서 조각 케이크를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조각 케이크라 조금 이상해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이쁜데? 진짜 핸드폰 들고 갔어 오케이 진짜 들고 갔어! 당황했어 축하해! 오케이! 마무리로 라스트 송 하고 갑시다 안 망했다 아직도 듣고 싶은 게 많아 그래 다 하자요 잠은 내일도 잘 수 있는 법 하지만 생일은 오늘 하면 안 되죠 소중한 날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생일에도 저희 BTS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잉